반갑습니다. 즐거우시죠? 아유 반갑습니다. 자, 좋은 장면. 자, 계셔서 계십니다. 남자인재 여러분 인사합니다. 아유 반갑습니다. 여자, 여자이기 때문에 행복도 빌 수 있어요. 그러나 당신은 남자다운 남자인데 울기는 왜 울하냐. 멍략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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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로 울지 않는데 견딜 수도 있어요. 여자, 여자이기 때문에 행복일 수 있어요. 그러나 당신은 남자다운 남자인데 울기는 왜 울아요. 멍략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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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로 울지 않는데 그러나 당신은 남자다운 남자인데 그러나 당신은 남자다운 남자인데 울기는 왜 울어요. 멍략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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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자로 울지 않는데 이 여자로 울지 않는데 이 여자로 울지 않는데 그 뒤